한국국토정보공사 단계의 제작 플러eschไม nghĩ 먼저 구끼리 1중 형에 있겠습니다 흥내요! 흥예!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풍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미야 어린이는 생장하고 오늘의 하이라이트 태국방송 신고식이 있겠습니다 절, 세력, 집중계좌의 균열, 충성 신고합니다 전란도 전성군 정성업, 상용광민의 소천 김지수는 2021년 8월 15일 대로 우세미 센터는 상용광 소천TV 유튜브 방송 대국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신고합니다 충성! 바로 이어서 시청자에 대한 맹세가 있겠습니다 시청자에 대한 맹세! 나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앞에 아름다운 세상 우세미의 즐겁게 재미있는 인생 더불어 타와 함께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위하여 온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지옵니다 2021년 8월 15일 우세미 센터는 항용광 소천TV 대국방송 신고석을 모두 마치겠으며 이어서 본 방송을 축하해 주기 위해서 하신 북의민 사거리 이장 출신 장세관 명물 하모니카 이종삼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이종삼 씨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저 나거리 이장 출신 이종삼 인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었고 우리 대한민국의 장성군의 명물 소천 평론광TV 소천 선생님의 소천TV에 초대해 준 것을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대한민국의 순성 장부에서 우리 대한민국에 크게 빛이 날 수 있는 영광스러운 TV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축하 연주하고 하나 준비했을 때 아리랑으로 모시겠습니다 아 아리랑 좋죠 우리 민족의 한가와 서름이 섞인 아리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시작 큐 저쪽으로 붉은색 구독 좋아요 이 방송은 코로나 방역수치를 지키면서 촬영을 했습니다. 우리가 큰 수로 잊지는데, 무찌르자 코로나, 강렬하자 코로나, 승리의 그날까지 대한민국 화이팅! 무찌르자 코로나, 강렬하자 코로나, 승리의 그날까지 대한민국 화이팅!